딱 실탄 넣어야지, 실탄. 5.56mm 한 번 더 스페셜 포인트 더블 킬 이렇게 늦게 나온다고? 죽으면 또 왜 이렇게 많아? 자, 실체 빨리 없어지세요. 오, 똘난다 급해서 채팅을 못 줬어요 이거는 진짜 지는 사람 날패랑 맞은 건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요새 또 뭐 어? 전쟁 다가는데 누가 자꾸 뭐 다 챙겨주노 딱 실탄 넣어야지, 실탄. 5.56mm 자실 있게 하고 싶은 거 해 이래야 길이 잘 돼 그죠? dos yo ματα 뭐 그리고 소환해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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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162님 별풍선 4개 고맙습니다 162님 감사합니다 4개 뭐야 옥 조심 아 나 우리가 이긴 줄 뭐야 안 끝났네 나이스 아 난 우리 편이 잡은 줄 그래서 편하게 채팅 읽었는데 나 있다 개구중 오겠지 중에 혼자일 때는 내려가면 좀 힘들거든요 딱 점프샵 맞는 메커니즘이 있어 방금처럼 앞으로 왔다 뒤로 딱 빠질 때 와 이번에 다행히 들어왔다 와 한 명 더 나이스 샷 아 큰일났다 이마판 밀린다 어깨빵 제대로 모았다 도망쳐 나이스 좋다 좋다 공격 수비 화끈하다 지금 내꺼 나이스 나이스 제발 살고싶다 나이스 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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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총알이 끝까지 따라오네 떨쓰다 울베 아 노노노노노 채팅 안 쳐도 돼요 개구님 개구님 되게 착하시다 이거를 채팅을 쳐주시네 너 너희넘 너희넘님 어서오세요 아이디가 어떤게 아신 저 아마추어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서 쳐님 게임중에 죄송합니다만 워클 아닙니다 풍민이 월클인데 금지총 사용 여부요? 금지총? 뭐야 언제 170분이나 오셨대? 유튜브 아 감사합니다 님들 금지총은 뭐 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와 요새 형들 겁없다 그냥 막올린다 내가 못잡았네 그냥 금지총은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지금 공방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어느정도는 조금 적폐총들을 못쓰게 해서 사실 그런것도 맞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총 그리고 동물총 그런거는 좀 쓰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뭐 40발짜리 쌍총이나 펜팔 이런거는 금지를 사는게 공방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동물총 물총 이런거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 됐다 이겼다 미션 실패 하하하하 이번 점프가 되게 귀여우시네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아 아 뭐야 저분 내가 살짝 카운터인데 아 심지어 개그 앞에 한 명 뭔가 보였고 저 메롱형도 있었는데 둘 가운데를 쏴버렸다 아 아 아 아 형님들 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님들 짝수로 누르시면 안되요 홀수로 이 정도면은 공격돼 재밌겠다 4대3 이라 생각하고 아 아 아 아 여기서 20킬 이상 다시 한번 도전 아 실력질환 에엑스인가 아 아 아 중총이 없어 아쉽게 아쉽다 아쉬워 뭐 뭐야 어디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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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그분꺼는 그래도 됨 근데 원래 한국씨 그거 아님 한국씨 정은 한번주면 정없고 두번주면 재수없고 와 재수없으라고 준비 세번은 줘야지 어 내가 못잡았네 주목의 순화가 아 잠깐만요 준영이 한폼 미쳤다 기고왔다 기고왔다 헐 빨렸네 아 중요한 순간 이걸 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네 이건 뺄때 그리고 살짝 둔탁거려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발 쏴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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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스무스 해야되는데 아깝이 제가 몇 턴이었죠? 제가 7 턴이었나? 8 턴이었나? 인터넷 1기가인데 왜 이렇게 밀리지? 초반에 방위 한 번 더 도전 다시 도전 방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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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나이스 샷! 와 이거 조금만 잘했으면 30개 아깝다 나이스 샷! 나이스 샷! 나이스 샷!